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네. 38선보다 넘기 힘든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잖아요. 장관 후보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씩 매일 의혹을 갱신 중인데요. 이러다 이제 고정코너 되겠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의 딸이 미국의 코넬대학교 석사를 갈 때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령을 했거든요. 아직은 후보자. 네. 후보자죠. 이게 무려 1억 원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인철 후보자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는 동문들의 동문회장이어서 더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후보자의 딸이 이화여대 졸업 학점이 3.8점대라고 합니다. 4점 만점이에요. 4점 3점 만점? 네. 네. 그래서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일단 이화여대 안에서도 낮은 점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내 기준으로 봐도 최후동 졸업 인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학점이라고 하더라고요. 3.8이? 네. 네. 그렇죠. 그런 시점입니다. 게다가 이제 교내 성적 우수 최우수 장학금을 장담하기에도 좀 부족한 수준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인데 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경우에는 그 액수나 권위 때문에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거든요. 주로 성적 위주로 뽑게 되나요? 네. 그렇기도 하고 영어실력이나 면접 등등등 여러 가지인데 이 3.8점대 학점이라면 경쟁에서 그렇게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들이고요. 풀브라이트 장학금 같은 경우에 최대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굉장히 스펙 경쟁들이 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장학금이 상당화되는데 4만 달러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 김인철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능력껏 받은 것이라고 강조는 했지만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뭐 아빠 찬스라고 하는데 어떤 청취자분이 아빠 찬스라는 말 너무 귀엽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부정 개입 아니었느냐. 이런 게 이렇게 의욕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라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학금 수혜자 선정 당시에 국내 대학 졸업학점, 외국어 성적, 학업계획서 평가 점수, 면접 점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요구가 지금 거세지고 있고요. 네. 그동안에 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수령한 사람들의 어떤 전수조사까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준을 조국 전 장관 수사로 높여놓은 윤석열 당선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들을 채우고 있지 못한 현실이 참 아이러닝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장학생 선발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위원들이 동문 교수들이었다. 이 사실도 밝혀졌고 그때 동문회장이 김인철 후보자다. 이게 무슨 상관성이 있는 거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거기에다가 성적이 좀 그렇다. 낮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체감은 좀 잘 안 됩니다만. 수령할 수 없는 우리 때 성적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욕고요. 욕기를. 알겠습니다. 의혹이 계속되네요. 두 번째 이슈로 가죠. 파리 시장에게 포켓몬빵을 고하였습니다. 줄서도 사먹기 힘들다는 포켓몬빵 열풍 여기도 이슈에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 빵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파리바게트의 모기업인 spc그룹입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로는 파리바게트가 있고요. 던킨 도넛츠, 베스켄 라빈스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파리바게트의 파리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편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 가게의 한 노동자가 프랑스 파리의 이달고 시장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평생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성평등에 힘써오신 앤 이달고 시장님께 파리바게트가 아름다운 파리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5300명의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의 어떤 불법 파견을 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고용해라 아니면 미행 시 사법 처리하고 그리고 과태료를 내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부과시키겠다고 했을 때 파리바게트에서 급하게 자회사를 차려서 제빵기사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돌렸거든요. 그때 이 노사가 합의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본사의 노동자들과 그리고 이 자회사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일 선상으로 올려놓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 합의가 이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바게트 제빵 노동자이자 민주노총 화선식품노조 파리바게트 노조 임종린 지회장이 오늘로 29일차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죠. 포켓몬빵 열풍은 거셌지만 이렇게 빵 만드는 노동자가 빵과 밥을 끊고 오래도록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같은 노동자로서 이런 방식으로 연대 포명을 한 겁니다. 혁명의 도시인 파리의 이름을 가져다 쓰면서 이렇게 노동자들을 기만하면 안 되겠죠. 바쁜 시민들의 허기를 달래고 또 어린이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이들은 눈물로 빵을 반죽해온 건데 이번 참에 좀 SPC으로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파리 이름 못 쓰게 해달라고 하는 게 하나였던 거니까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법으로 따져서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근대의 문제는 주목효과 이것이 뉴스를 타고 어떤 이 문제에 좀 집중을 해달라. 오래도록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워낙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가볼까요? 어렵게 찾은 자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엔데믹이라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 건 맞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 18일 월요일부터 속속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영화관의 취식 그리고 백화점의 시식과 시음이 허용이 됐고요. 그리고 노래연습장이나 스터디카페, 종교시설, 지하철과 대중교통 내에서도 취식이 허용이 됩니다. 다만 주기적인 환기가 가능할 경우에만 허가를 한다는 건데요. 이게 좀 기준이 확실치가 않거든요. 결국 시민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제를 하고 또 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수두나 홍역과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격리 의무 폐지 그리고 동네 병원에서 이렇게 확진자와 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는데요. 그래서 일상 의료체계로 복귀하기 위해서 약 잠정 4주 정도 이런 준비 기간을 갖겠다고 합니다. 2급 체계에서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또 이제 격리 의무에 뒤따랐던 어떤 진료비나 생활비 또 유급 후가비 지원은 종료됩니다. 향후 잠정 4주 동안 이렇게 이행기를 두고 한번 살펴보겠다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정부는 이번 주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관한 논의에도 착수한다고 하니까 뭐 좀 소식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조심스러운 곳이 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약자들의 이용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경로당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을 정상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도 일부 재개됐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외롭잖아요. 그런데 단 면회 시 인원 제한을 두고 취식은 이제 금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은 평균 8만 8천 명 정도의 확진자들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유행 종식은 아니어서 이 시설별 일부 방역 규칙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꼭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며칠 전 기차 타왔더니 벌써 햄버거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헷갈리셔가지고 조금 급작스럽게 이 거리 두기가 풀린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어진 자유 놓치지 않으려면 조심 또 조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제 주체가 해제가 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은정 작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